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식 가격의 흐름이 표시되어 있는 차트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막대기 모양의 빨간불 파란불이 표시되어 있는 이 캔들 차트는 아예 익숙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심지어 이 캔들 차트가 주가를 표현하는 기본 형태라고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만 봐도 차트의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일본 캔들 차트 이니까요 오늘날 캔들 차트가 주가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캔들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진 것은 무려 18세기 그리고 그 위치는 우리의 옆나라 일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18세기 일본의 기업체들이 존재하고 주식 거래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곡물 거래소인데요 1694년 오사카에 세워진 일본 도지마 쌀 시장은 오늘날 선물 거래소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하나의 중앙정부 즉 에도막부를 세우는데요 통일된 하나의 정부 아래서 일본의 상업과 도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중에서도 오사카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곡물이나 특산물들이 모여들었고 오사카 곳곳에는 저장 창고들 또한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상품들은 오사카를 거쳐 다시 전국으로 퍼져 나갔는데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도지마 곡물 거래소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쌀과 같은 농산물들은 당연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운송이라는 변수까지 있다 보니 안정적인 쌀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는데요 일본인들은 도지마 곡물 거래소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곡물에 대한 선물 거래가 탄생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함께 탄생한 것이 캔들 차트입니다 각각의 캔들은 해당 날짜의 시작 가격과 마감 시점의 가격 그리고 그날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캔들 하나로 그날의 가격 흐름을 알 수 있으며 캔들이 모이면 더 긴 흐름의 가격 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캔들 차트를 만든 이는 1717년생의 상인 혼마 무네이사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일본에서 선물 거래소가 만들어졌던 때와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는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다고 합니다 참 가관이죠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